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네요. 나도 진짜 그래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까 우리 거기 건너올 때 정자 같은 걸 봤잖아. 거기까지 한 번 가길래? 여기니까 걷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데에서 좀 걸어줘야 해요. 아니, 나는 지금 되게 좋은 게 사박거리는 이 소리 걸을 때 있잖아요. 아, 낙엽 밤낮 소리요? 저게 지금 자극하네요. 사박사박한 소리. 이건 또 봄이 오기 전에 낙엽이네.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좋다, 이 소리. 이제 막 떨어진 게 아니라. 바람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. 아, 너무 좋다. 바람 소리. 낙엽으로 뭐 하나 해 주시면 안 돼요? 해 줄까? 지금 여기 낙엽이? 이 겨울을 다 지새는 낙엽인 거야. 이제 막 떨어진 게 아니라. 아, 겨울을 지새는 낙엽. 그걸로 또 뭐 하나 해 주시면 안 돼. 이제야 끝나는구나. 이제야. 얼마나 추웠을까. 얼마나 아팠을까. 얼마나 아팠을까? 왜 아팠, 왜 아팠어? 추워서? 밟혀서. 밟혀서? 밟혀서? 밟혀 본 적 있으세요? 그럼 나. 죄송합니다. 쪼리로 밟혀 본 적. 저는 진짜 있어서. 쪼리로 밟혀. 그러면 그 아팠었던 낙엽이 딱 밟혔을 때 뭐라고 비명을 질렀습니까? 더. 더?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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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